두산그룹 이야기인데요 두산그룹이 제 기억으로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시끄럽게 나왔던 네 그런 그 그룹인 것 같은데 어 드디어 이제 두산중공업이 얼마 전에 유상맹자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어 산업은행 중심으로 했던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났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자로 채권단 체제에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약정 기한이 채권단 약정한 기한이 2023년 내년 6월까지 였다고 해요 그런데 훨씬 더 빠르게 했기 때문에 조기 졸업에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두산그룹이 막 이제 계열사들 m&a 매각했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체질 개선에 성공하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잠정으로 2622억 원으로 주산중공업이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수주장고도 15조 5천억 원으로 이제 1년 전보다 13%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산중공업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18년부터 조금 어려워졌는데 유동성이 좀 마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탈원전 정책도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에서 워낙 좀 더 어려운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특까지 매각한 핵심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클로모 CC나 네오플룩스처럼 좀 작은 것부터 해서 주산타워 주산솔루스 모트롤비지 주산인프라코 주산건설까지 해서 총 3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업은행은 이제 주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도 극복했고 미래형 사업 구조까지 해서 새 출발까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? 두고 봐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주산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주산그룹이 이제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청사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산그룹이 그린 미래형 사업 구조는 어떤 건가요? 네 이제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그리고 이제 풍력발전 모델의 해상풍력 모델 개발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이라고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SMR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두산중공업이 석탄이나 원전 위주로 사업 구조가 짜여져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잖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크게 얘기를 했고 2025년까지 이 신재생에서 매출 60%까지 올리겠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자비지를 중심으로 한 주 두산 그리고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건설 장비업체인 두산밥켓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개편이 되고요 최근에는 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종 테스트 기업 국내 1위 업체인데 테스나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산이 인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인수가 4,600억 원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산그룹이 여기에 인수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6년 만에 M&A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워낙 자금도 어려웠고 해서 M&A를 못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로 신사업이 실제로 매출에 반영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그룹이 어려웠다가 좀 살아나고 나서 뭘 했냐면 미국에 있는 밥캣을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두산그룹이 M&A를 잘하냐 하는 거는 시장에서 과거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산그룹 주가들이 좀 들썩들썩한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? 네 두산 중공급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뭐 채권단 졸업도 있고 원전 얘기도 있어서 10%가 올랐고요 2만 8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종가 기준으로 2만 원 넘어서게 됐습니다 주, 두산도 8% 올랐고요 두산, 이, 우, 비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주다 보니까 가볍게 올라갔던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밥캣도 각각 6%, 2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